아삭한 식감에 당도까지 높은 미니 파프리카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고급 식자재로 알려지면서 수출 효자 품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어른 티만한 줄기에 빨갛고 노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파프리카처럼 생겼지만 절반 크기에 끝이 고추처럼 뾰족한 미니 파프리카입니다.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아 과일처럼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수확된 미니 파프리카는 엄격한 선별작업을 거쳐 홍콩으로 수출됩니다. 1kg 한 박스의 수출 가격은 5,400원. 이 농가에서는 3개월 동안 수출과 내수로 3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홍콩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 고급 식자재로 인기를 끌면서 수출량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먹기 편하고 맛도 좋은 미니 파프리카가 새로운 수출 효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